나는 예멘 음식 처음 먹어봐. 저도요. 그치? 여러 번 우리 갈비찜 하면 좀 흐물흐물해지잖아. 그런 느낌이야. 이 빵은 좀 인도 빵 같이잖아. 맞아. 낭이랑도 비슷하다. 인도 음식이랑 또 다른 맛이에요. 그리고 재료가 되게 다양한 그런 베이스. 근데 향신료가 아주 적절하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어. 이스마일이 고향 맛이랑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. 사실 왜 우리도 표현에 나가서 올해 있으면 김치가 꼭 먹고 싶고 고추장이 꼭 먹고 싶잖아. 그런 거랑 똑같겠지? 맞아요. 그러고 보니 그 표현이 기억난다. 여기가 작은 고향 같다고.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. 그러니까 여기도 왜 예멘 남편하고 한국인 아내가 같이 하시는 거잖아. 평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이고 사랑이야. 그렇네요. 음식하고 사랑만 있으면 평화야.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. 음식만 있어. 어떻게 하면 좋아. 우리 너무 싹싹 비울 것 같아.